15척 15척에서는 붕어들이 따로 붙는 게 개체수가 많지 않고 지금 바람이 계속 불고 이렇게 하는데 붕어들의 회유층, 유형층이죠 유형층이 조금 깊은 쪽에서 먹이활동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지금 17척으로 체인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곳 붕어들이 위에 쪽에서 아주 먹이를 강하게 쫓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조금 깊은 층을 노리고 이렇게 해보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파도 치는 게 또 파도가 치는 게 뭐야 고기는 계속 따로 붙는데 이놈들이 결정적으로 팍팍 먹지를 않는다 지금 그 낚싯대를 17척으로 바꾸고 밥이 지금 몇 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쭉쭉쭉이 나오지 않거든요 잠시만요 그러세요 대단하다, 대단해. 깊은 숲이면서 힘 장사다. 사이즈가 아주 엄청난 놈들도 아닌데 그렇게 힘을 대단하게 쓰네. 어우, 좋다. 그래, 바로 너야. 오, 야야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